안녕하십니까 어젯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이것을 리뷰를 하면서도 오랜만에 조금 설레이는 느낌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놓여있는 바로 이 제품 아미사에서 얼마전에 조닉 개봉 하면서 같이 출시를 했죠 출시날짜야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번에 조닉4가 뭐 어차피 이게 흥행은 골수팬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뭐 흥행을 어느정도 100만이 들어야 된다 200만이 들어야 된다 흥행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흥행을 했다라고 보고 조닉4에서 나왔던 바로 그 핸드건 우리 또 이 밀리터리 에어소프트건의 유저라고 하면은 우리 조닉 형님의 이 무기를 절대 놓칠 수가 없죠 예 바로 그 총 아미사에서 나온 핏 바이퍼라는 제품입니다 얼마전에 샌드 바이퍼라는 이제 실제 미국에 있는 타란 택티컬의 타란 버틀러 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경기용으로 개발한 총이죠 샌드 바이퍼 샌드 바이퍼는 이 상부 뒷부분 리어사이트 부분에 광학 우리가 rmr 이나 이런 광학률을 올리게끔 만든 경기용 권총이고요 지금 핏 바이퍼 모델은 샌드 바이퍼의 형태를 그대로 뛰면서 어 조닉4를 위해서 키아누리부스의 조닉 형님을 위해서 영아용으로 개발된 총 이라는 카드라 통신이 있습니다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사이트가 없는 사이트가 달려있습니다. 달려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번에 아미사에서 이 그 핏 바이퍼를 출시를 하면서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에서 라이센스를 오피셜하게 받고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총과 동일한 각인 이라든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아미사에서 이 핏 바이퍼를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슬라이더가 cnc 슬라이더로 제작이 됐다는 거에요 실제로 이전에 나왔던 아미의 뭐 2011 컨벳마스터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 슬라이더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핏 바이퍼의 이 슬라이더 cnc 가공이 되어 있고 또 이 유광이 납니다 유광 재질이 이 컨벳세이더 까지 이렇게 유광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에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그립 그립에 있는 스티플링이 우리가 이전에 뭐 abs 수지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립에다가 그냥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바로 그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인두로 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스티플링을 재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져본 느낌 저도 스티플링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진짜 사람이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리얼해요 그리고 요 하부에 있는 이 그립 하부 그러니까 방아쇠 울 하부에 있는 스티플링 작업까지도 마치 기계가 찍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요렇게 생겨 있는 한 번에 찍는 기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절대 기계가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스티플링이 제가 알고 있는 아미사에서 출시했던 이 컴뱃마스터 이런 타란 택티컬 모델에 아마 정점을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른쪽에는 왼편에는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이라는 우리 특유의 삼각형 역삼각형 표시에 로고가 나와 있고요 반대쪽에는 핏 파이퍼와 타란 택티컬 로고가 있습니다 아웃바렐은 황동 색깔 아웃바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나와 있던 이 이전 모델 바로 2011 컴뱃마스터 모델 같은 경우도 아웃바렐이 비슷한 색상 제가 가지고 있는데 색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이 컴패세이더 우리가 슬라이더 스톱을 걸었을 때 이 앞부분에 있는 컴패세이더 이 부분도 상당히 각이 져서 샌드바이퍼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이 조닉뽕을 찬 유저분들이 대개 눈독을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몇몇 업체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내에 정식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노려볼 생각이 있긴 해요 대개 제가 생각했던 아미의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고퀄리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아미사에서 대개 이런 하이카파 베이스의 이런 총들 중에서 대개 제가 실망했던 게 첫 번째 총이 바로 그 조닉에 나왔던 똑같은 컴뱃마스터죠 컴뱃마스터 하이카파 베이스인데 이 뒤쪽에 해머가 금방 부러졌어요 근데 요번에 나와 있는 이 핏바이퍼 모델 같은 경우는 해머가 무려 스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좌석이 이렇게 붙습니다 좌석이 붙게끔 해서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머가 이제 이렇게 부서질 일은 잘 없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해머 색깔도 우리가 그냥 2011 컴뱃마스터 같은 경우는 블랙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샌드바이퍼와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은 얘가 스틸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메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고 부서질까 노심초발을, 초사를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스틸로 되어 있나 바로 이 사이트 부분에 이 사이트들이 스틸로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이트는 메탈인데 반해서 이 사이트를 고정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들은 다 스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립에 있는 나사도 스틸로 되어 있고 이 탄창 릴리즈 버튼 이 버튼 역시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부품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안에 보면은 노컬학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품들이 스틸로 제작되어 있다고 하니까 음 내구성은 어느 정도 기존의 기성품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테스트를 만져보고 또 놀랐던 점은 바로 이 챔버, 챔버 유격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챔버 유격이 왜냐 지금 보시면 아웃바렐이 이 앞쪽, 앞쪽 그 뭐라고 하죠 컴패셀더 앞쪽까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 이 칼라 파트 바로 직전까지 이너바렐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패셀더가 고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챔버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서 안쪽에 테이프, 우리가 글록에 챔버 유격을 잡기 위해서 안에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집탄이 상당히 우수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네요 그러면은 뭐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사격 테스트를 하러 한번 실내 사격장에 가서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사격장에 가서 집탄 테이프를 붙어 있습니다 슬라이 HQ 오늘 또 집탄 테스트를 하러 실내 레인지에 나왔습니다 오늘 집탄 테스트는 예전에 바이스에 물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앞으로 집탄 테스트는 제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감안을 하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집탄이 이게 어느 정도 모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라서 바람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 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8m 정도 되는 거리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비비탄은 0.2g탄 기준 가스는 퍼프디노 그린가스 파워업가스가 아닌 그린가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번의 테스트를 하고 다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총 25발 5사이클씩 25발을 샀고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종이를 안 버리길 다행이지 나중에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사격하는 영상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촬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를 다시 급하게 가져와서 마지막에 다시 찍는 건데 사격하는 영상을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한데 그거 감안하고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격했던 것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다섯 발이고 조금 처음 사격은 그 전에 제가 테스트하기 여러 번 했는데 조금 손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격 이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 에임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가 2cm 정도 될 겁니다 2cm 정도 될 거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세 번째가 아마 일부러 이쪽 옆으로 조금 나가서 쐈습니다 나가서 쐈는데 이 위에 한 발은 제가 튀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좀 많이 튀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손가락 마디 하나에 다 모이는 정도의 에임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진짜 이 손가락 마디로 다 모였어요 이게 최대 걸어진 벌이라고 하던 2cm 안쪽이고 원지름으로 해도 한 2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집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미의 권총이 아닙니다 집탄은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생각보다 집탄이 정말 우수해요 이게 레이저에 꽂히는 수준의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 한 8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쐈을 때 반동도 12kg짜리 가스를 사용을 했고 그거 감안하더라도 생각 이상의 집탄이 나와요 왜 그렇게 집탄이 좋을까라는 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만족을 하네요 자 집탄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생각 이외로 집탄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너바렐이 길고 컴패세드 앞쪽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격을 했을 때 잡아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작동성 제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블탭 더블탭을 딱딱 쳤을 때도 조금 빠르고 집탄도 어느 정도 제가 조금만 이렇게 리코일 콘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10m 안에서 한 이 정도 500원짜리 흔히 말하는 10m에 500원짜리 집탄이라고 하죠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절대 뻥은 아닙니다 뭐 제가 이 아미사 이 제품 협찬받아서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지인분이 구매를 한 거를 제가 빌려왔기 때문에 절대 뭐 제가 입에 없는 소리나 제 마음에 없는 소리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음 역대급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미에서 나와 있는 이 컨벳마스터 TTI 타란 택티칼 커스텀 모델들 중에서는 이 모델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조금 얘기를 해 볼게요 뭐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단점은 많이 없지만 제가 이 슈팅 스포츠 IPSC를 뿐만 아니고 IDPA도 했고 이렇게 프랙티컬 슈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상당히 그립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큰 편이에요 손이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탄창을 리로드 할 때 제가 탄창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탄창을 리로드 할 때 이 탄창 리로드 버튼까지 손가락이 짧은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하이카파 베이스 모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는 건데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여기 이 안전바가 있죠 안전바에 보통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쏘면 되게 편해요 그립이 이걸 손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것도 손으로 올리고 쏘라고 하는 이런 슈팅 스포츠에는 많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올렸을 때 문제가 뭐냐니까 여기에 공간이 뜹니다 이 뜨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 뒤에 그립 세이프티라고 있죠 이 그립을 잡아야지만 격발이 되는데 이걸 손에 올리게 되면 이 사이 공간이 뜨기 때문에 격발이 안 돼요 이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걸 이 부분을 조금 더 밀어서 이렇게 손을 조금 사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이런 단점들 제가 테스트 사격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격발이 안 되지 안 되지 하는데 여기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각인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이전에 2011 타란 택티칼 하이카퍼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 컴패세이더 부분에 이렇게 타란 택티칼 로고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안 보이네요 이쪽에는 보이진 않고 뒤쪽에도 없어요 없고 뭐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뭐 탄창 같은 경우도 뭐 탄창 범퍼에 나와 있고 지금 이전 모델과 제가 탄창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탄창인 것 같은데 이 탄창 밸브 안쪽에 있는 밸브색이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은 황동색이었는데 지금 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밸브가 조금 변형이 되지 않았을까 밸브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지금 이거 피막 아웃발의 피막이 좀 약하기는 해요 제가 테스트 사격을 했는데 벌써 이 피막이 까지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미사에서 이게 금액이 뭐 200달러가 안 하잖아요 200달러가 안 하는 금액선인데 이거를 뭐 피막까지 무슨 엄청 좋은 코팅을 해서 만들어 판매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아미사에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면 현재까지는 직구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금 국내에 정발이 곧 된다 라고 하니까 조금 구매를 하실 분들은 급하게 빨리 사야 된다 라고 하면은 직구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5월이나 6월달에 국내 판매가 시작된다 라고 하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도 한번 노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리어사이트가 이 보면은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리어사이트를 걷어내고 여기에 뭘 달 수 있을까 아니면 RMR 마운트 같은 경우 이렇게 마운트를 달아서 이걸 광학류를 얹어서 쓸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잠깐 고민을 해 봤는데 이거는 지금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통짜로 되어 있어서 분리를 하려면은 이 상하로 움직이는 이 부분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RMR 마운트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장착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유저들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 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것 외에 뭐 각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 촬영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죠 어 앞서 제 근황 토크에도 말씀 드렸는데 어 이렇게 해 놓고 촬영을 하니까 어떤지 한번 댓글로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어 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어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분들께 어 구독해 달라는 말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니까 고런 점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